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분야 비교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국의 시도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대부분 이관됐는데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적 분권이죠.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포퓰리즘식의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앙장애인복지사업 60% 이상이 지방분권 이후 지자체로 이관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하게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평소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장에서의 장면 또는 그 현장에서 직접 수상자가 됐을 때 한글로 작성된 상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번 달부터 도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거주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경기도에서 수여하는 상장을 점자와 외국어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 표창 수상자가 표창 내용의 이해가 어려워 영애성과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보 사각지대 노인 분들까지 촘촘히 챙기는 경기도정의 모습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에 출생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들의 권리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국회도 정부의 이와 같은 발빠른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